언제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 어느새 어른이 됐는지 서른이 된 건지 어디쯤인 건지 내 맘에 바다는 내 감정의 파도는 아직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는 것만 같아 위태롭게 서있는 작은 소년이 보이네 이러는지 한참지라도 사라지지 않는데 내게 조금 지나간 시간을 증명했네 감정기보기 심해지고 내 시간은 나에게만 빠른 것 같아 다들 그래 괜찮은 듯 한데 아름답던 그날을 잊고 바로 어제일처럼 생각이 나서 더 기분이죠 마음이죠 그래 언제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 어느새 어른이 됐는지 서른이 된 건지 어디쯤인 건지 누가 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관심 없어 왜 필요한 감정수비 좋아 죽을 것만 같던 친구들도 다 귀찮아 피곤함에 뭔 일이네 주말은 결혼식에 가야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피곤함에 이렇게 또 어른인 척했네 시간은 나에게만 빠른 것 같아 다들 그래 괜찮은 듯 한데 그래 아름답던 그날을 잊고 바로 어제일처럼 생각이 나서 기분이죠 마음이죠 그래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른이 된 것 같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서른이 된 것 같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알람쥐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